역사소 Втор에 일어난 유일한 내가 원하는 유일한 진단한 거 나의 여당 고구를 더 넣었지 지금? 네 먹지 말아야지 다시 썼지 밑으로? 네 requested 케이크 두개 오마이클치리 유튜브 멈추지 말아야 돼. 계속 찍어야 돼. 와 이거 내 심각한데 이거. 동물을 더 넣었지 지금. 다시 썼지 밑으로. 국물을 그 안에다 넣고 다시 이렇게 또 뜨거운 국물을 넣어갖고 하는 걸 반복하면서 덮였다고 갖다 주는 걸 봤어요. 이게 뭔가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해서 혹시 모르니까 우리 것도 한번 덮여달라고 해보자. 그러고 나서 저희 걸 덮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촬영을 시작한 거예요. 그랬더니 저희 걸 들고 가서 똑같이 또 그 육수통에다 저희가 먹던 걸 붓고 또 따로구를 반복하시더라고요. 하시더라고요. 이거 심각한데 이거. 갑자기 싼 데도 아니고. 빨리 먹지 말아야지. 사실 처음에는 어이 진국이구나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맛있는 진국이 아니고 아주 오물단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먹던 게 아니라 깨끗해서 괜찮은 거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식약처에서 나와도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이거 문제될 수 있다. 이랬더니 또 계속 하대요. 그때서는 이런 곡이 spaces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곡은 이 곡은 백신이 poet은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곡은ham을 이루지 못ßt diamctriter. 다운 게 아니라 그 곡은 기 Podcast에 대한 것 같은 거에요. ади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죠. 이게 정말 영광에 있다면 맛있든. 이랬더니 충격이 있는 곡이 더 큰 거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